이번엔 여러분들 소통이 중요한 게임 준비되어 있습니다 1급 비밀 노래의 찌! ism 노래의 찌! 모든 노래를 찌, 그때로만 불러야 해요 찌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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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독도는 우리 땀 전화! 오 시원해! 메토리! 누구의? 아웃사이드 선배님 전화! 숨도 많이 숨도 많이 슈퍼지니어 선배님의 쏘리 쏘리? 전화입니다 맞아x2 너무 잘 맞췄다 I've been my dream 아웃사이드 아웃사이드 선배님의 좋은 날 자 여기까지 되어보겠습니다 다현재 선배님의 천일 동안? 아까워요 천년이라도? 아 아까워요? 천년 동안 아 아까워 제목이 기억이 안 나요 사랑이 때문에 아 그래요? 천이 천 맞잖아요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너를 위해서 어호 좋아요 천년의 사랑 천년의 사랑 천년의 사랑 천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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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년은 천년이 성도 정답입니다 천년의 사랑 민우랑 뭘까요? 천년이 상세자씨가 올려요? 천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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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 찍 어? 찍 오 좋아 찍 찍 찍 찍 찍 찍 오 좋아 좋아 방탄소년단 선배님 아이돌? 아 아니에요 아 아 아 찍 오 뭐야? 오 괜찮아요? 패스할게요 We are, we are this baby We are, we are, we are this 다시 해 줘 아 아 이게 뭐야 정스 그러면 설명하면 돼요 한영자씨 찍 어? 찍 찍 찍 찍 찍 이거 뭐야? 혹시 이 노래 알면 대신 태생증으로 불러져도 될까요? 이 노래 혹시 아나요? 찍 찍 찍 찍 찍 찍 맞아 뭐가 변한 게 없어요? 토이 선배님의 그 세 사람 변한 건 없니? 김연우 선배님의 변한 건 없니? 카운측разу? 아니 그러니까 가봐요. 이렇게 열심히 부르는 게 여전히 모르겠어요. 왜 계속 노래가 바뀌어요? 근데 아름답지 않아요? 되게? 표현이 뭔가? 난 다 했어. 나 여성이 아름다운지. 정연! 여기까지입니다. 이거 뭐야? 감사합니다.